자 그러면 우리 스크래치에서 좌표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크래치에서의 좌표는 x축과 입으로 따라해보세요. y축이라는 이 두 개의 것이 좌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x축 또 y축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 고양이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고 또 고양이를 어떤 특정한 위치로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고양이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으면 자 여러분이 위치를 알고 싶은 그 캐릭터에 대한 스프라이트를 선택하고요. 여기 i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세요? 저 i는 정보라는 뜻입니다. 인포메이션의 i의 약자인데요. 저 i를 누르면 이 스프라이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자 i를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x는 0, y는 0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x가 0이고 y가 0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고양이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의 좌표입니다. 즉 이 고양이의 정가운데 있는 이곳이 현재 x가 0이고 y가 0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고양이의 위치를 바꿔볼 텐데요. 고양이의 위치가 바뀌는 것에 따라서 x와 y의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여기에 있는 x, 이거 뭔지는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자 고양이를 오른쪽으로 제가 움직여 볼게요. 어때요? x의 값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0이었던 것이 5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클릭하면 고양이가 오른쪽으로 더 이동을 했고 x의 값은 100이 됐어요. 맞나요? 자 그럼 제가 고양이를 왼쪽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x값을 보세요. 자 왼쪽으로 움직이면 어때요? 50이 됐고 다시 왼쪽으로 움직이면 0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양이가, 고양이의 x값이 0이었던 그 위치로 다시 이동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가로의, 가로의 위치, 고양이가 위치하고 있는 가로, 수평. 이 수평의 위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x축이라고 불러요. 자 따라해보세요. x축. 그리고 고양이가 위치하고 있는 바로, 고양이의 위치가 아니고 이 무대의 수평으로, 가로로 정가운데를, 가운데의 좌표는 0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게 되면, 고양이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곳은 양수예요. 양수. 좌표의 값이, 좌표의 값이,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좌표의 값은 음수입니다. 마이너스가 붙게 돼요.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여기, x가 0인 이 상태에서, 고양이를 왼쪽으로 더 움직여 볼게요. 어때요? 마이너스 50이 됐죠, 좌표가. 아시겠나요? 자, 이게 바로 좌표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언제든지 고양이의 x값을 바꾸는 걸 통해서, 고양이의 이 수평, 이 가로상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고양이의, 현재 고양이의 x좌표가 0이죠. 바로 저 가운데가 0인 거예요. 그럼 제가 고양이를 아무데나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x좌표를 0으로 바꾸기를, 여기에 0이라고 제가 표시를 한 다음에, 이것을 더블클릭하면, 고양이가 어디로 왔나요? 화면 정가운데로 왔습니다. 가로에서, 화면 정가운데로 왔죠. 그리고, x가 0이 된 거예요. 만약에 제가 고양이의 x좌표를 50으로 바꾸면, 어디로 갈까 한 번 예상해 보세요. 예상하셨어요? 자, 한 번 바꿔 볼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알아본 것은 고양이의 x축, 다시 말해서, 가로상의, 수평의 위치를 우리가 지금 살펴본 거고요. 그러면 고양이의, 이 수직의 위치, 수직의 위치, 세로의 위치를 알아내는 것은 바로 y인 거예요. y. 자, 그러면 제가 고양이를 일단은 화면 가운데로 옮겨보겠습니다. 자, 0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고양이의 y축 값을 한 번 50 더 높여볼까요? 50 정도? 자, 이걸 가져와서 50만큼 바꾸기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고양이가 위로 올라갔고 y의 값은 50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제가 고양이를 마이너스 50만큼 y좌표를 빼볼까요? 그러면 0이 되면서 고양이는 가운데로 왔고요. 또 실행을 하면 실행을 할 때마다 고양이는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좌표라고 하는 것은 좌표라는 것은 이 무대 위에 어떤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좌표이고요. 우리는 그 좌표 값을 이용해서 우리의 이 캐릭터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정확하게 이동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이 무대 뒤에다가 제가 준비한 배경 이미지를 깔아서 어... 좌표의 숫자를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은 이런 이미지가 없으니까 따라할 수는 없고 그냥 제가 하는 수업을 보시면 됩니다. 자... 자, 이렇게 제가 배경을 깔았어요. 이 뒤에 있는 배경은 그냥 이미지예요. 자, 그리고 제가 고양이를 만약에 어... x좌표 120 y좌표 90으로 옮기고 싶다라면 x는 120 그리고 y는 90의 좌표로 옮기고 싶다고 하면 어디가 x120 그리고 y90의 자리일까요? 자, 여기 제가 그려놓은 곳을 한번 보면은 자, 여기가 0이죠. 자, x가 120이다. 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서 바로 이 120 이 부분이 x좌표 120이에요. 자, 그리고 y좌표 90은 어디인가요?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x좌표와 y좌표가 만나는 곳 자, 이렇게 이렇게 선을 걷고 이렇게 선을 걷을 때 x와 y가 만나는 이곳 이곳이 바로 x가 120이고 y가 90인 좌표 위치가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건 여러분이 따라 하셔도 됩니다. 자, 이 스프라이트를 선택하구요. 자, 이중에서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삭제할게요. 자, 여기서 요렇게 생긴 거 xy이동하기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에다가 x120 y는 90을 입력하고 요거를 더블클릭하면 아까 선생님이 그 예상했던 제가 예상했던 위치로 고양이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만약에 고양이를 x는 120 y는 –90으로 보내고 싶다면 어디가 될까요? 자, 한번 그려보죠. 자, x는 120 y는 –90이잖아요? 그럼 –90과 120이 만나는 바로 이곳이 고양이가 움직이게 될 곳이 되는 거죠.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해보죠. 자, y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라고 하고 요렇게 더블클릭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고양이가 예, 이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왜 이게 필요한지는 어느정도 어느정도 어렴풋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러한 좌표값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